험담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라. 대중에게는 많은 머리가 있고 따라서 시기하는 눈과 모욕하는 혀도 많다. 대중 사이에서 험담이 돌게 되면 가장 명망있는 자가 고통을 당한다. 그 천박한 별명으로 불리면 그의 명예는 땅에 떨어진다. 이렇게 되는 것은 대개 어쩌지 못할 궁지에 몰리거나 우스운 잘못을 저지르는 등 구설수에 오를 일을 했을 때이다. 그러나 때로는 한 개인의 술책이 일반인의 험담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. 언제나 중성하는 자들은 있는 것이며 이들은 익살 한마디로 공공연한 비난보다 더 빨리 명성을 깎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. 나쁜 명성은 쉽게 얻는다. 왜냐하면 나쁜 것은 더 믿을만해 보이기 때문이다. 그러나 지옥을 씻기는 어렵다. 그러므로 현명한 자는 군중의 파렴치함에 언제나 주의한다. 시정하는 것보다는 예방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이다.